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한 거다 맞죠? 계약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얘기해놓고 일반군 위안부에서 홍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뉴라이트세요? 일본 사람은 아니실 거고 한국인은 맞죠? 예. 다행입니다. 한국인은.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우선 아까 박문진 이사의 적임자를 뽑아서 그 방송사의 편향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적임자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입니까?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뭡니까?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앞에 말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공영방송 이사의 일반적인 거. 앞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위원께서. 지금 한 방송사가 너무 편향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임자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아까 위키트리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사에도 제대로. 그렇게 답변했어요. 회사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회사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임원회의도 외부에서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회사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한 거다. 맞죠? 계약 시점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얘기해놓고 지금 모두가 지켜보는데 그렇게 자꾸 본인이 얘기한 걸 본인이 뒤집고 말을 살짝 살짝 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정말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폐피티 띄워주세요. 민주당의 나경원 대표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 일본 사람인데 본인이 쓴 거 맞죠? 맞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동맹국 맞습니까? 대구 출시네. 이때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적 용안입니다. 아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정말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일본 공부였니? 그냥 자유주의 가치를 같이 지닌다고 그러지 왜 하필 동맹국이라고 쓰셨습니까? 동맹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맹국 일본과 한국이 동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맹국이라고 써놓고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명시되어 있잖아요. 손가락 지금 손을 보세요.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횡설수설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잘 얘기 안 돼. 저는 횡설수설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횡설수설입니다. 그게. 일본이 현재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찬성하시나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해서. 세워주세요. 이거 할 때까지만 세우세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답변하나요?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아니 사안이 누구와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안 돼.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뉴라이트세요? 저는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0%에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안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도 답변 안 하고 있죠. 이게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의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 시간이 한 바퀴 돌았고요. 이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껀껀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겠답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실 거고 한국인은 맞죠? 예. 다행입니다. 한국인은. 그때 고문하실 때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연락이 안 됐을 수가 있죠?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어떻게 연락은 받았는지는 말 좀 해주세요. 너무나 편리하시네요. 하여튼 이거는 청문회장에서 밝힐 수,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새벽에 소액결제를 또 집 근처에서 많이 하셨죠? 제가 소액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하셨죠? 한글로 여러 의원님께서 기적을 하셨습니다. 업무용으로 쓰셨죠? 네. 어떤 업무입니까? 회사를 위한 업무였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진짜. 마이크까지니까 또 엄청 안도의 한숨을. 결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개 지역사 중에서 2등, 2등, 1등을 했고 제가 물러난 다음 해에 대전 MBC는 9위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어이없다.